아 이거 진짜 사실대로 말해. 내가 힘들다잖아 지금. 야 날 신고할 거라며. 오라 세우지 말자. 신고할 거라며. 이렇게 사람을 비탱하게 왜? 현서야. 미안해. 다 같이 무릎 풀어. 내가 힘들다잖아 지금. 혼자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희는 현장에 없었어가지고.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난 모르는 일이야. 잠깐적으로 웃음이 얘기해줘. 나 중간지에서 되게 맹종하고 클린하게 얘기해줄게. 이게 내가 ASMR 촬영을 하고 있었어. 안 돼 죽어다. 아니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살살하네? 알았어 알았어. 으아 이 씨발. 아 ourselves. 으아 더욱ины della 아 망 excell purposely steel. 아 비 비, 콩 와 이게 ipvk life ~~ 만 당시에는 푸른 점에 아니야 아니야 코코 타마 Il 코코 minutes을 깨고 있었을 때였어. 어디선가 η 소리가 이게 야 miche 정확히 얘기야? 미안해. 구문하게 아니 저.. 그럼 좀.. 알겠어.. 모른다매 모른다매 현상님 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 뽕도 좀 그래 아니 내가 정확히 표현할게 그냥 소리를 똑같이 내놓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 솔직히 뿅 뭐야 왜..왜..왜 신음을 해 뿅은 새 전계상 카메라로 이 상황이 보였다니까 뿅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삭아삭 하고 있는데 뿅 소리는 알겠어 향은 났어? 향은.. 향은 솔직히 말하면 두리안 냄새가 좀 났고 이게 열대과일인지 현서 방금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사실하라 말해 아 그 아픈 것도 말해야지 과장 안할게 아 현서가 좀 많이 아팠어 아까전에 histori 아니 난 피 난 거 말하라고 아프려고 아 난 도와준답신고 저 개수이야 화장실 같아 그게 도와주는게 아니야? 아니 피 난거 여기 이게 아픈거 야모랑 뭐 장관이야 아니 힘들었다고 말하라고 우리 일련의 과정들이 인정 하시나요? 아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어 그치 보통 이렇게 나오지 어 인정 안 하시나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왜 그렇게 해야지 어 뻥 사실 그폰가요? 기억이 안 나요. 난 신고할 거라며. 오라세우진 말자. 네. 신고할 거라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신고하실 거예요? 네? 신고는 보통 구청해야 하잖아요. 방구청.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3회 정도 허용해 주거든요. 저는 근데 요정이 아마 방구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소방구서. 심장에 방구 낀 면. 안 돼. 냄새 맡아버라. 가린다. 농담 농담. 냄새 맡아버라.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일주일 동안 미라다. 하지 마. 너네 하지 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딱만 괜찮은데 힘만 주지 마. 여기 힘빼. 아니 진혜는 방구. 그래. 일단. 연백 번 껴놓고 왜. 왜 방구에 이렇게 관심을 안 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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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방구에 관심을 왜. 이해하는 거잖아. 희수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야 그거 어떻게 ASMR을 담았을까. 진짜 비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난 그 순간 속으로 외쳤지. 심박다. 진짜 당겼어? 심박다. 당겼어? 아이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진짜 좋아. 제 뒷속이 진짜 많이 지나가는 거 같아니까. 아 그래. 좋아신방 우신방. 심장이 방구 꼈어. 방방. 직접 좀 놀리지는 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서가. 진짜로 막 이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건 아니에요. 재밌는 상황이고. 나쁜데요? 시청자들. 죄송한데 저 기분 나쁘요. 아니 현서야. 방방봐 하자 방방봐. 방봐든 방봐로 방봐로. 아니.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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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왜 이렇게 좋아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방봐봐 해. 그럼 딱. 오늘까지 하고. 방봐봐. 아 이걸 보는 방청객 여러분한테 진지야. 현서야 너 컨텐츠 한두 개 뽑아줄게 이걸로. 아니 쉬워. 빵빵빵. 아니야. 오늘 집안은 하지 않게. 이제 그만해. 약속. 아직 오늘 나왔잖아. 아니야. 이제 너무 오래 많이 늘렸어. 아니 귀한 거잖아. 내가 너무 지쳤어. 귀한 거. 귀한 손님이지. 아 내가 나도 한숨 맡아보고 싶다 그거. 마시면 그거 10년 잘 맞아. 물속이야. 진짜로. 내가 맡았어야 되는데. 방방방. 시청자 여러분들 방방방 하세요? 그만해 탈모새끼야. 어 역공. 역공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방방방 해야지. 탈모는 방으로만 보자. 아니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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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인정한 지 오래됐어. 탈모가 커피라면 방문은 피워. 진짜 아프지. 나 머리 아파. 나 지쳤어 이제. 오케이 머리 아파. 나 제발 닥쳐줄게. 나 이러면 또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비트박스를 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붓삐기. 바퀴기. 아 진짜 재밌어? 아 진짜 재미없는데? 아 내가 잘래. 응. 농담 농담. 진짜로 옵니다. 너네 너무 농담. 게임인데. 나 나가래. 아 그만해 그만해. 아 현서야. 아 현서야. 아 넌 맞아. 아 넌 맞아. 아 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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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 달래주러 가자. 그래. 현서야. 현서야. 달래주러 가자 빨리. 그래. 다 같이 무릎 풀어. 아 무릎 꿇자. 다 같이 가. 무릎 꿇어. 오 진짜. 와. 하아. 하아. 하하하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현서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네. 소장하지마. 아니야 진짜야. 근데 심정이 방구 뀐 년이. 세 명 없어요. 성격이 줘. 내가 매일 방구 보다 낫지 않냐. 아니야. 박수야, 방구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기둥이의 방구 끼나룩. 아, 나 미안니까 죄송합니다. 방구 피해, 뭐지? 아, 현서 진짜 성격 좋다. 그러니까. 진짜 하지마. 한산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진짜 개운해, 난 얘 왜 이렇게 피학을 잘해? 현서야, 너 아들 낳으면 이름 그렇게 하자. 뭐? 박씨로 간다 치면은, 구탄이 어때, 구탄이? 방구 탄? 방구 탄? 안 물린다, 내. 국, 구긴사람. 박구긴사람.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박구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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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갔어. 아, 저 뒤에 뭐 내가 할 때마다 가. 아니, 아니. 무슨, 무슨, 무슨. 아, 현서. 아, 현서. 아, 진짜 많이 웃었어. 아. 하, 내 판차. 웃음이 근데 한 20개 나온 것 같은데 아이디어 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다 했어. 다 소진했어. 구긴사람. 이 마음 그래. 막 구긴사람. 나 또 간다. 가자. 너희들이 비웃어서 가는 거야. 누가 제일 심해? 다. 하나 하나 더. 너 아니야? 그냥 표현은 좀만 귀엽게 할게. 방구는 싫지? 응. 뭐가 있을까? 산소? 산소가 좀 더 이상하지 않나? 하하하하. 호셩? 이런 귀여운 느낌으로. 이걸로 이제 현서 그만 놀리고. 예정 놀렸으면 됐으니까. 어때요? 현서가 한번 당해보니까. 놀림을 이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시게 당해보니까 어때? 아프지? 너도 앞으로 좀 자아성찰했어? 너가 심해서. 지금 뭐할까 봐. 지금 뭐할까 봐. 남의 아픔을 이해해봤니? 방아성찰했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들어갔다. 미안해 현서야. 내일부터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다. 저기야. 진짜 모르는 척해. 진짜 내일부터는 우리 기억상실증이야.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맨인 블랙이 이것처럼. 아니 누가 보면 똥을 지린 줄 알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이 년 높은데. 맨인 블랙 타니까. 아니래. 미안한 거잖아. 귀디 신발만큼 귀한 거야. 그만해 끝났잖아. 또 시작하려고 그런다. 아우 지진이 신발이야. 지진이 신발에 너무 있을 수 있잖아. 아 진짜. 현서야. 현서야. 나가자. 조용히 나가. 너 나가. 안녕하십니까. 야하.. 나 안 해야겠어. 너와. 종물래 다섯이. 나 왠지. 노인지 안으로. 나을 뭐지. 나을 찾았다. 너가 아버지ác. 너가 아버지pas어라. 정말 딸이야. 너는 우여. 좀 추워. 나아. 음.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